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은행 다시 들으십시오. 은행 22번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갔습니다. 23번 오늘 뭐해요? 회식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뭐해요? 회식을 해요. 24번 100kg짜리로 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100kg짜리로 주세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부터 지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입니다. 5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구두입니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26번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들의 맛은 어떻습니까? 1번, 답니다. 2번, 십니다. 3번, 짭니다. 4번, 씁니다. 29번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깨끗해요. 2번, 아주 조용해요. 3번, 너무 시끄러워요. 4번, 너무 지저분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곳은 어때요? 1번, 아주 깨끗해요. 2번, 아주 조용해요. 3번, 너무 시끄러워요. 4번, 너무 지저분해요.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네,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실례지만 김과장님 계세요? 1번 부산에서 왔어요. 2번 길 건너서 타세요.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번 김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지만 김과장님 계세요? 1번 부산에서 왔어요. 2번 길 건너서 타세요. 3번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요. 4번 김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31번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1번 1번 사무실에 가요. 2번 시장에서 사요. 3번 버스가 빨라요. 4번 시청 앞에서 타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디에서 버스를 타요? 1번 사무실에 가요. 2번 시장에서 사요. 3번 버스가 빨라요. 4번 시청 앞에서 타요. 32번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1번 그럼 안녕히 가세요. 2번 지금은 오후 8시예요. 3번 부모님은 네팔에 계세요. 4번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 가세요? 1번 그럼 안녕히 가세요. 2번 지금은 오후 8시예요. 3번 부모님은 네팔에 계세요. 4번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가요. 33번 쇠지레 좀 가지고 와. 1번 금방 갖다 드릴게요. 2번 얼마만큼 드릴까요? 3번 3번 이따가 주셔도 돼요. 4번 여기에 올려 놓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쇠지레 좀 가지고 와. 1번 금방 갖다 드릴게요. 2번 얼마만큼 드릴까요? 3번 이따가 주셔도 돼요. 4번 여기에 올려 놓으세요. 3번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고향이 어디예요? 정답은 1번입니다. 34번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같이 배울래요? 다시 들으십시오. 자동차 정비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데 같이 배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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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번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도 돼요? 다시 들으십시오.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 앉아도 돼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 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혹시 내 휴대전화 못 봤어요? 저기 텔레비전 옆에 있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혹시 내 휴대전화 못 봤어요? 저기 텔레비전 옆에 있네요. 37번 어제도 바빴어? 응.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그걸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다시 들으십시오. 어제도 바빴어? 응. 공장에서 기계가 고장나서 그걸 고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의 내용입니다.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뭘 드시겠어요? 비빔밥 두 그릇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은행 앞에서 만날까요? 아니요. 시청 앞에서 만나요. 다시 들으십시오. 은행 앞에서 만날까요? 아니요. 시청 앞에서 만나요. 지수 씨, 오늘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왜요? 영화표가 두 장 있어요. 영화 보러 같이 가시겠어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수 씨, 오늘 퇴근 후에 뭐 할 거예요? 특별한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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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왔어요.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드셔야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 손을 다쳤어요? 그런데 왜 빨리 병원에 안 왔어요? 괜찮을 것 같아서 안 왔어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를 않아서 왔어요.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사도 맞으시고 약도 드셔야겠습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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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